한국 성식 희소순위 탑 50 어떤 성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50위 나 49위 왕 48위 금 47위 옥 46위 유 45위 인 44위 맹 43위 제 42위 모 41위 남궁 40위 탑 39위 국 38위 어 37위 경 36위 은 35위 편 34위 용 33위 예 32위 봉 31위 사 30위 부 29위 황보 28위 가 27위 복 26위 태 25위 목 24위 형 23위 피 22위 두 21위 간 22위 포 19위 제갈 18위 음 17위 빈 16위 동 15위 온 20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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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아직도 지금 한 10위권에 있는 성들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1위가 당시잖아요?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궁금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희소성시대에서 알아봤는데요 이거 진짜 내 이름이 이거다 라고 댓글 달아주면 더 신기하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